데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너 죽어라 비판과 너 잘되라 비판 23년 8월 6일자 한겨레에 질린 강준만 교수의 칼럼입니다. 써머리는 이렇습니다. 매일 진보 언론기사 특히 칼럼을 읽으면서 너 잘되라 비판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곤 한다. 늘 대부분 대통령 윤석열과 윤정권을 향한 너 죽어라 비판이기 때문에 너 잘되라 비판이 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다. 물론 그런 비판을 찾기가 영 쉽지 않다. 본문 일부를 보죠. 윤정권을 진보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그간의 진보 정치에 대한 성찰도 곁들여가면서 비판하면 윤정권도 배우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없다는 게 문제다. 대북 정책에서부터 노동 정책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정책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나? 그렇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게다. 문정권 5년간 아니 이후에라도 진보 언론에서 문정권에 대해 이의 제기를 냈거나 비판적 주장을 한 칼럼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면 좋겠다. 진보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못해도 절반 이상의 비판적 스탠스를 견지했었다는 사실에 대해 아예 모르려면 한글을 못 읽거나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제가 아는 한 강 교수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별을 가리켜 다리라고 하면 손가락을 한번 쳐다봐야 하고 메시지가 이상하면 메신저를 의심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였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안티조선운동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로도 알려진 강준만 교수. 역시 2000년 전후 안티조선운동으로 일약스타가 된 진중권 교수와 비교되기도 했죠. 두 사람은 2002년 지선 안티조선운동의 친민주당 편향 시비로 지면을 통해 싸움을 벌이며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진중권은 강준만에게 자기 논리의 모순 자신의 기준에 자신의 발언이 어긋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라고 파고들었고 강준만은 진중권이 소화병적 의인이며 가학적 궤변가라며 맞섰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은 싸우기 타인에게 상처가 될 만큼 심한 말로 결론짓기밖에 없고 이것으로 스타가 된 이 흰손의 소위 지식인들은 자신의 영역을 늘리기 위해 결국 서로에게도 늘 쓰던 병장기를 든 것이지요.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조선일보를 비판한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한 것도 민주화 세력에 반대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든 다 하는 것도 똑같은 같은 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준만 교수는 지난달 말 MBC의 총파업과 전 정권 시기까지의 행보를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MBC의 흑역사라는 책을 내며 이동관의 방송장학에 힘을 실어주는 전령이 되었죠. 진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된 먹물은 대중의 신뢰를 배반함으로써 참된 신뢰를 얻는다. 많은 지식인들이 대중이 듣고픈 말만 하면서 대중과 더불어 가려고 한다. 그러니 일관성이 없어 공신력이 떨어진다. 편에 따라 말 바꾸지 않고 잘못된 걸 꾸준히 비판하는 것 그게 신뢰다. 진중권 교수의 말입니다. 잘못된 걸 꾸준히 비판하는 내가 세상에게 받던 예쁨 인기의 맛을 잊지 못해 편도 바꾸며 말도 바꾸는 60대의 진중권 후속편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에 끼친 해악과 실망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두 사람보다 21년 기습 국민의힘 영입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신지혜 씨가 훨씬 덜합니다. 신지혜 씨는 세상이 자신을 향후 30년간 안 봐도 되도록 저 두 사람보다 일찍 변절했고요. 최소한 변절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너무 오래 우리를 기만했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요즘 진중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다 시작합니다.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주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베비클럽정님과 함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럼 유필이랑 같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필입니다. 윤서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있고요. 이번 주에는 애중인 정치클럽 시간이고요.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늙음하게는 양비론으로 다시 한번 지면에 집중을 받다가 이번 정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소극적 지지를 하면서 생명을 좀 더 연장하는 패턴 이런 게 요즘만 있었나? 아니요. 2012년에는 진보적 지식인으로 알려졌던 몇몇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면서 박근혜 캠프를 지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종편의 진행자리 얻고 제2의 전성기 누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반대의 케이스도 꽤 있었겠습니다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양비론이 등장을 하는데 보통 양비론은 그때의 이슈를 일찍 묻어버리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지난주와 이번 주를 꿰뚫고 있는 젠버리 사태는 그 양비론으로 막히기엔 너무 커서 지금 저희가 앉아서 녹음하는 이 시간에도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티스트 업데이트까지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은 알기 싫때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15전화 영어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독일산 맥주홈으로 만든 데이기 라이트 맥주홈을 뷰틴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퍼펙트 25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 손을 따라서 자 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크게 걱정할지는 없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요. 내일은 몰라요. 프리미엄 노블 제품 업그레이드 리뉴얼 이벤트 언제 달려가서 사야 할지 몰라요. 이게 여기도 들어가네요. 뭐요? 빅그린에 들어갔던 건데 아누카 사과 추출 분말을 추가한 프리미엄 맥주 효모 출시 그때 무엇인지 궁금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과였어요. 맞아요. 당연하죠. 근데 효과가 있다는 툭운이 있는 사과였어요. 빅그린 샴푸에도 들어갔는데 여기에도 새로 들어가서 업그레이드가 되었군요. 프리미엄 맥주 효모가 에디트되었습니다. 아누카 사과 추출 분말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소개된 성분입니다. 요즘 TV 광고도 나옵니다. 인체 상부가 날아가는데 라고 쓰시니까 옛날 제가 본 만화 90년대는 만화가 되게 잔인했어요. 레이저 소문이 상부가 그대로 없고 다리만 서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표현이 있죠. 그 검이 하토리 한 조에 검이 맞구나. 그렇죠요. 그런 선언 같은데 그거보다 더 상부가 날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건 잘못 썼네. 날아가는데 도움이 되면 안되지. 날아가는 걸 막아줄 수도 있는 날아가는 걸 막아줄 수도 있을 만한 애들을 모두 응집한 프리미엄 맥주 효모입니다.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데 할인을 합니다. 아주 가끔 할인을 하죠. 네. 리뉴얼 출시 기념 할인 이벤트 20% 할인을 합니다. 그거밖에 안 합니다만 자주 하지 않죠. 그렇죠. 저도 이거 한 번 살 때마다 5개씩 쟁여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여러 개를 살수록 더 싸지는 마법의 할인입니다. 몇 년째 먹고 계신 분들 지금 쟁여놓으셔야 되고요. 먹을까 말까 늘 고민만 하셨던 분들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액세스몰에 있고요.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클럽 최근에 이런 걸 궁금해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지난 정권하고 2016년 당시에 똑같은 구성원들이 자리 바꾸면서 보직 변경하는 회사 주제에 중앙일보와 JTBC의 논조가 많이 달랐어서 이걸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궁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의 영향이 아니겠느냐 정도로 해석하고 그냥 지나갔었더랬지요. 그런데 올해의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같은 사람들이 보직 변경 많이 하고 있는 채널A는 원래 논조 그대로인데 동아일보가 요즘 정권을 심각하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지금 수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자 지면 중앙일보의 일면은 3만 7천명 전국 128곳 대이동 이젠 K잼버리 하면서 웬 외국인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웃고 있는 사진 나오고요. 파이낸셜 뉴스는 문화관광체험 코리아잼버리 이어간다. 전체적으로 보도자료죠. 조선일보 휴지 한 장 안 남긴 스카우트 정신. 스카우트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아일보는 12일만 버티게 해달라 공무원 수백명 날아갈 판 하면서 지금 운영위에서 하소연 섞인 으름장을 하고 있다는 취재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인터넷판에서는 아예 퍼스트 보이스카우트 부터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보이스카우트 옷을 입은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네요.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왠지 93년에 방금 튀어나온 언론인 것처럼 김영삼 정권의 견제 역할을 참 잘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언론들이 이런 거 약간 되게 너무 치사한 것 같아. 뭔가 비판적인 기사 같은 거 쓸 때는 꼭 중간 발음 좀의 사진을 쓰잖아요. 뭐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사진이나 뭔가 정확히 발음이 끝난 사진이 아니고 사람이 발음의 중간쯤 돼가지고 입모양이 이상한 사진을 쓰잖아요. 꼭 비판적인 기사를 쓸 때는. 그러니까 내 소셜에 올릴 땐 절대 올리지 않을 사진 쓰죠. 맞아요. 그리고 막 무슨 구속수사라든가 혐의가 발견됐다 그러면 꼭 눈 감았다 뜰 때쯤 사진을 쓰잖아요. 날카로워 보이게. 입모양과 눈모양이 저널리즘이죠? 네. 대본 읽으려고 약간 고개 숙였을 때. 그러면서 살짝 치켜뜨는 순간을 포착한다든가. 지금 이것도 대통령의 중간 발음 사진을 올렸네요. 네. 조선중앙이 즐거워하는 여러 인종의 청소년들 사진을 올리고 있다면. 동아일보는 김현숙 장관 눈 감았다 뜰 때 사진을 올리고 있는 분위기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정말 고가녀층 모든 뉴스 콘텐츠를 다 접하시는 분들 말고 그럴 시간이 없는데 그 아이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애증의 정치클럽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작부터 훑어봅시다. 네. 그렇죠. 8월 내내 이제 8월 둘째 주인가요? 그렇지만 가장 핫한 키워드가 나라망신과 국격이죠. 제가 참 애국심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나라를 막 사랑할 맛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요즘 시대에 애국심이라는 감정이 좀 후지다고 해야 될까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요. 후지다. 그러니까 뭐랄까. 트렌디하지 않다. 트렌디하지 않다. 세련되지 못한 감정이다. 그렇게 느껴져요. 극우적 애국심은 동원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 방법. 보통의 애국심은 장사만 하거든요. 단어의 느낌은 근검저략 같은 느낌이잖아요. 새마을운동 같은 느낌. 네. 현모양처 같은 느낌이랄까.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국격이라는 단어에는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좀 약간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라망신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까도 좀 말했지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때문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말 이제 기본 개념을 훑고 가자면요. 4년마다 개최되는 청소년 야영 축제이고요.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개최를 합니다. 준비. 네. 준비. 하셨어요? 스카우트. 비싸서 못했죠. 이거 꽤 비싸. 이거 옷부터 비쌌어요. 맞아요. 그냥 스카우트도 비싼데 젠버리까지 가려면 돈 많이 모아야 돼요. 젠버리가 한국에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190만 원이었나 170만 원이었나 그렇죠. 미국에서는 최대 900까지 봤어요. 참가비로. 진짜요? 네. 나라별로 좀 다른데 영국이 평균으로 580이었나 그 정도였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새만금 젠버리는 195개 국가에서 3만 9천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고요. 91년에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혀 몰랐어요. 고성에서. 사실 젠버리는 행사 자체가 그렇게 메이저한 국제 행사는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올해 이 사단이 나기 전에 그 행사가 올해 개최되는지도 몰랐었거든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 메이저한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조금 알고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코로나 때 밀리고 하면서 저희가 선거방송에서도 몇 번 언질이 되었었고 그리고 저는 이 행사 준비하는 데를 우연히 지나갔었거든요. 아. 네. 너무 놀봐서 막 깜짝 놀라서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개최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자체장이 막 발을 동동 긁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박정희 정권 내내와 전두환 정권 초기까지 서울올림픽 개최를 성공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로 소위 국격. 네. 지금 느껴지는 극우적인 국격과 애국 같은 것을 이제 세계대회로 보여주려고 1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했죠. 86년 아시안게임, 91년 젠버리, 93년 엑스포. 음. 맞아요. 네. 네. 이거 뭐야. 네티즌님이 설명해 준 60년대 일본이랑 똑같네요. 그리고 지금 2020년대에 윤석열 정부가 똑같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2010년대 초반에 박근혜 정권도 그것을 했었고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올해의 엑스포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폭염, 해충, 배수 문제, 비위생적인 식사, 시설 이것저것 많았는데요. 화장실이 80년대 시기였대요. 자. 건조에디터 올여름에 몽골 다녀왔습니다. 네. 가서 제가 시면. 화장실 어땠습니까? 진짜 시면을 봤어요. 시면의 화장실? 네. 그리고 제가 같이 갔던 사람이 거기에 선글라스를 빠뜨려가지고. 아. 처음 보셨겠구나. 네. 처음 봤어요. 좋게 생각해야 돼요. 휴대폰을 덤들어트린 것보다는 훨씬 낫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또 정확히 그렇게 위로했어요. 그냥 떨어지죠. 그럼 불빛으로만 보이고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10대 고등학생 친구가 물어봤었거든요. 도대체 화장실 변기에서 어떻게 손이 나와서 빨간 휴지 파란 휴지 물어보냐고. 그렇죠. 양변기에 손이 나오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진짜 몽골의 시면은 굉장히 깊은 시면이어서 손이 나오기에는 손이 안 닿을 것 같은 깊이였어요. 아무튼 굉장히 저도 충격적이었는데 이 청소년분들이 여기 와서 이걸 보게 됐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밑에 남의 거 있는 화장실은 여름에 진짜 지옥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것도 문화상대주의로 접근을 하려면은 고도로 발달된 푸세식은 냄새 안 나오고 깨끗합니다. 이게 이제 적도 근처에도 많이 있고 요즘 새로 나오는 푸세식 발판 같은 거 보면 되게 편하게 돼 있고 그런 거 한국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냄새가 안 나려면은 방금 지적 잘해줬어요. 깊어야 돼요. 네. 보통 땅보다 더 깊게 해놔요. 그리고 몽골은 건조하잖아요. 맞아요. 건조해요. 냄새가 팡팡팡 날아다니니까 괜찮아. 그런데 한국식은 안 그렇죠. 이동식이고 지면보다 높은 데에 쌓여 있어요. 냄새를 다 견뎌야 돼요. 참가자들이. 네. 그래서 되게 문제가 많았는데 좀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영국 스카우트가 퇴소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전체 철수라는 상황인데 먼저 선제적으로 철수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폭염 때문도 아니고 너무 더러워서 진짜 못 쓰겠다라는 게 제일 문제였어요. 그리고 뭐 의료진도 부족해서 너무 이제 온열질 환자도 많고 해충에 물린 환자도 많으니까 너무 업무가 가부화가 되어가지고 진료소를 자진 폐쇄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고도 뭐 영내 선범죄에 대한 뭐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다. 분리를 안 했다. 그리고 뭐 그 안에서 이제 독점 운영되는 편의점 GS25였는데요. 이게 일반 편의점보다 훨씬 더 많이 붙여서 폭리 문제가 있었다. 독점 운영이 되는데 폭리를 취했으면은 이것으로 독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리베이트가 오갔음을 예측할 수 있고 이건 국회가 알아봐서 올 가을에 국감 때 풀어야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는데요. 뭐 해외 학부 항의도 굉장히 비빠쳤고 외신에서는 현지에 파는 오징어 게임이다라고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 표제를 썼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99년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무섭네요. 정말.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와서 야영하고 야외활동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영내 프로그램 173개 중에 170개가 중단이 됐어요. 아예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네. 그래서 참... 세계는 뭐였는지 되게 궁금하네. 그러니까요. 모기 잡기. 웃으면 안 될 일인데 참. 왜냐하면 채우다 만 늪지대는 모기 부화장이거든요. 네. 그럼요. 산실이죠.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었다는 건 모기 먹으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 사진 그 다리 참가자들 종아리 버릴래 올린 사진들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아까 참가비가 인당 100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진짜 걷고 텐트에 누워있고 이것밖에 안 하게 된 거예요.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 참가국이었던 영국과 미국은 아예 철수를 결정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철수를 하니마니 하던 중에 하늘이 도왔다고 해야 될까요? 태풍 예보가 갑자기 겹치면서 8일에 전면 철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아직 본국으로 안 돌아간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본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전한 소식이었구나. 네. 거의 이제 이게 원래 행사가 13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녹음하는 날짜가 9일이잖아요. 그런데 8일에 이제 다 철수를 했으니까 반토박이 난 거죠. 그럼 그때까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급하게 수도권이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남은 기간을 보내게 됐는데 숙소가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서울에 혹시 문자 받으셨나요? 홈스테이 구한다는 문자가. 저는 그 문자는 저는 못 받았고. 그게 자치구 차원에서 구로구에서도 보냈다고 하고. 네. 홈스테이를 구하고 그리고 대학교 기숙사가 징발되고. 네. 기숙사가 징발되고. 연수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금 연락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립대 식당이 징발이 돼가지고 지금 서울시립대 식당이 며칠 운영을 못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은 취소됐다는 문자만 받아가지고 뭐가 취소됐다는 거야. 홈스테이 구하는 문자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문자가 또 따로 왔던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상황을 주목구구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린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들한테.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전체주의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너무 많은 곳한테 일단 해라고 하고 그리고 후불 청구를 했습니다. 특이하죠. 외상을 졌습니다. 민간에게. 납세자들에게. 나중에 갚을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느 세목에서 뽑아다 갚을지 아직 안 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가격을 들어봐야 결정을 하지 않을까요? 네. 뭐 없었겠죠. 그리고 예비비를 지출할 의결 과정조차 거치지 못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게 진짜 사상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건 높은 확률로 나중에 지금 대통령이 밀고 있는 보조금 폐지들로 커버가 될 확률이. 그렇죠. 아래에서부터 걷어가는 방식. 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계속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잼머리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냐? 아니었죠. 너무 예측 가능한 것들이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미리 준비를 안 해서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준비 과정에서 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너무 얘기가 많이 됐어요.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력 스타가 됐죠. 김제부한 국회의원이고 사실 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스타 되기 참 힘들어요. 전주 가불병을 제외하면 김제부한의 오랜만에 스타가 나왔어요. 사실 이원택 의원도 본인이 말한 역사가 바로 다음 해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까지일 줄. 그러니까요. 앞으로 올해 국감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말을 쓸 것 같아요.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일단 뿌려놔야 되니까. 중껑마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예측 가능하게도 정부 여당은 일단 전 정부 전 정권 탓을 하고 있고요.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네. 그게 요새 민미도라고요. 그래서 전 정권 씨 제대로 하세요. 전 씨. 하면 조선일보에서도 비판 사설이 나왔죠. 그렇죠. 전 정권 탓 그만해라. 왜냐하면 원래 조선중앙동안은 선거 6개월 전부터 보수정당을 까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뭐라고 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정확하네요. 걱정을 해줍니다. 그게 지금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무슨 소리냐. 지금 개최를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인데.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 다시지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잼버리 끝나면 높은 확률로 정북도청이랑 전 정부 관련 인사들 혹은 여성가족부를 앞서 출석하겠죠. 이미 얘기했고요. 강도 높은 감사를 하겠다. 감사원이 얼마나 좋은 칼인지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죠.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던 방식이 이거니까요. 자기 말고 다른 사람 때려잡기. 사과에 대해서도 사과 검색해보시죠. 이상한 소리 했던 전북도의원 있죠. 민주당에. 애들이 원래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이겨내고 어쩌고 저쩌고 불라불라 떠들었던. 그 사람 사과했어요. 빼고 중앙정부에 사과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책임 소재를 찾는 것보다 사태 수습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항상 있죠. 그런 걸 하신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새만금 잼버리가 지금까지 이르기에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양비론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알 수 있죠. 이걸 정리하는 일주일 동안 건조지수도 흔들렸을 것이고. 왜냐하면 지난주 주중만 해도 많은 기자와 데스크에서 양비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도의원 헛소리 나왔을 때였고 전북도지사도 인터뷰 나가서 애들은 좋아했다 이 소리하고 있고 그랬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모든 잘못을 다 지금 정부가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언급하셨듯이 그래서 결국 전북도가 얼마나 해먹었느냐는 사실 국감이 되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따라가다 보면 아마 판단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약간 지금 현 정부가 짜놓은 판에 우리가 흘러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굳이 이거를 이 중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지를 우리가 왜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언론이 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누구 탓인가요? 이런 거 앵커가 말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게 참 이상해요. 몇 가지 질문을 되돌려줘야 되거든요. 이거 국가사업이에요? 도사업이에요? 잘되면 광 누가 팔아요? 그리고 이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예산은 국가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도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 질문에서 양비로는 다 줘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다섯 사람을 조직위라고 불렀고 전북도지사를 백위원장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이때 집행 깝니까? 데리고 와서? 조직 까야지.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깔고 한번 시간을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선정이 된 거는 박근혜 정부 때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2012년 NB 때 당시 전북도지사가 전북 잼버리 유치를 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때까지는 세멍금으로 확정이 안 됐었는데 2014년에 송아진 지사로 도지사가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직전과 지금은 지난 지선에 교체가 됐는데. 지난 지선에 콧오프 됐죠. 네. 그러니까 이 잼버리 준비 기간 내내 거의 이 사람이 지금 도지사였어요. 쏟아 부었습니다. 왜? 또 하나의 책임 소재. 한국 스카우트 연맹.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고성과 세만금 사이에서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에서 양비론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이걸 확실히 집어넣었던 건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아닌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잼버리에서 주중에 매우 일찍 운영위원회가 기자들 못 들어오게 막았죠. 이게 또 외신 기자들 성질나게 했죠.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해서 스카우트 측은 반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협조합니다. 책임의 상당 부분 스카우트 연맹도 줘야 돼요. 아무튼 이거 하나 언론이 많이 못 다루길래 스카우트 연맹이 세만금으로 결정했다. 그렇습니다. 평가는 다 거기서 하는 거죠. 당연하죠. 국제 행사인데. 그런데 전북도 세만금을 제일 열심히 밀기는 했어요. 그래서 무주 태권도 원인이 다른 후보들도 있었는데 세만금을 홍보하는 게 당시 전북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사실상 논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좀 더 히스토리를 가보죠. 히스토리를 공부하기 싫은 우리 일부 커뮤니티의 우파 친구들은 이거 국민의정부 때 한 거다. 세만금은 노태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치.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궁금해들 하시니까 정리해드리죠. 당군까지는 안 가요. 판계야부터 가야죠. 판계야부터. 고조선 땅이 아니었거든요. 고조선 땅은 이집트라며. 그렇죠. 곰 없고요. 심지어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꺼낸 정책이었어요. 이때까지 굉장히 국가 균형 발전이 엄청 엄청 안 되던 시기였잖아요. 호남에도 국가 주도의 대규모 개발을 해주겠다는 느낌으로 표를 살려고 했죠. 세만금이라는 그 거대한 갯발을 서울시 3분의 2 면적의 갯발을 메우고 거기에 농사, 당시에는 좀 더 농사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무슨 투자특구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거기에 공장 같은 거 짓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웬간한 공장이 들어와도 안 차요. 그렇죠. 이게 뒤죽박죽인 게 처음에 농지로 하고자 할 때도 나중에 공장을 들이려고 할 때도 다 일본에서 배워온 거거든요. 근데 농지로 배울 때는 농지 간척지 걸 보고 왔다가 예를 들면 지난번 젠버리 개최지인 키라라하마라는 곳. 거기를 배워왔다가 공장을 들이자고 할 때는 또 도쿄에 가봤다가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이 됩니다. 세만금 사업이. 그리고 아직 다 못 메웠죠. 지금 메우던 곳에 지금 거기 모기와 배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2050년이 최종 목표예요. 여기 차 타고 가다 보면 이게 하도 양옆에 바다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일직선도로 하도 오래 달려가지고 내가 어디다 죽었나 싶어요. 천국. 사일런트 힐.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왜냐면 안개도 잘 껴요. 맞아. 안개 엄청 끼고 양옆에 바다고. 난 총도 없어.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있다가 내가 중간에 죽었나? 왜 이렇게 계속 가지? 고군상군도 여행의 맛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초등학교 때 진짜 90년대 초반에 학교에서 세명금에 대해서 배운 걸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완성이 안 됐다는 게. 네. 심지어 아직도 기반시설 구축당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건물 들어온 게 거의 없고요.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전북 도민들의 지지도 굉장히 떨어졌어요. 도내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거의 반반으로 나오거든요. 세명금 잘했다 못했다 계속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팽팽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잘 됐으면 군산이 지금보다 훨씬 잘 나가는 도시였어야 되는데 이거 되기 전보다도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갯벌의 환경적인 가치가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아지면서 간첩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도 좀 높아지고 아무튼 이것저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명금을 그렇다고 백지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전북 도청은. 다시 시선도 끌고 돈도 끌어올 필요가 있죠. 네.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는 돈이 될 것 같은 사업을 밀고 있는 사람이 정치적인 목소리가 가장 크고 적극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명금이 줄어들 수 없는 비극에 처해 있는 이유가 이런 원리에 있습니다. 네. 이건 정권 상관없이 사실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제가 아까 국민의정부 얘기했는데 국민의정부 들어와서 노태우의 사업을 뒤집을까? 대통령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나 떨어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대부분 혈세 낭비이고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민 결과 2015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내 후보지 노태우 선정이 됐어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습니다. 국제행사 승인이라는 건 일정 예산 이상이 드는 그리고 어디 몇 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면 국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축제가 아니라 정부도 같이 개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인터넷에서 하는 침핵축제도 커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군요. 어떤 조건들을 만족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커지면 자본주의 아래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수반이 가서 광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국가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평창올림픽 개최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테이프 끊기로 했다. 그랬으면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긴장해서 더 돈 많이 쓰고 준비 잘하세요라는 행정적인 의미를 같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2018년에 관련해서 특별법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환경부담금 이런 것들을 면제를 해주고 그리고 이 조직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정하는 작업들이 또 이뤄져요. 그래서 그건 2018년이었고 그전에 2017년 8월에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 3개월 만에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육치를 확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도 엄청 바보는 아닐 테니까 보고서를 다 받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초반에 제일 많이 나왔던 비판이 애초에 간척지에서 야영을 하는 게 말이 되냐였어요. 그늘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 텐트 치고 애들이 하느냐. 부지 선정부터 잘못된다라는 게 많이 나왔었는데. 공부 안 해본 겁니다.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본에서 2015년에 젠버리를 열었거든요. 간척지에서. 네. 간척지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온열 질환자 많이 나왔어요. 3천 명 나왔어요. 전체 참가자의 10%였는데. 그런데 이거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97%가 아주 만족한다라고 했거든요. 행사 끝나고. 현재 상황하고 새만금의 상황하고 가장 큰 비교는 언론인들이 이렇게 하죠. 여긴 땅을 잘 메꿨다. 메꾼 지 오래된 곳에 했고 그리고 높였다. 이번에 높이려고 플라스틱 팔레트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모기들이 훨씬 더 잘 지내지 안전하게. 그렇죠. 중간에 끼워가지고. 그나마 텐트에 깔려 죽을 애들도 안 깔려가지고. 아늑한 집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우리 지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쓰레기 매립지에 공원 있잖아요. 상암에. 거기가 지대가 높습니다. 일부러 높여놓은 거예요. 꺼질 때를 대비해서 집안을 두텁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작업을 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했으면 괜찮았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의료 설비 같은 것도 굉장히 비교됐어요. 지금 온열 환자가 현재 여기 한국 젠버리보다 많이 나왔는데도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대처가 된 수요년. 그렇죠. 그리고 젠버리에서 옛날에 미국에서 한 번 열었을 때 사망자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도 그래서 비슷하게 대비를 잘하겠다라고 보고서를 써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오케이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다 하겠다고 했었어요. 나무도 심어서 그늘도 만들 거고 간척도 잘 해놓을 거고 다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같은 간척지여도 세만금은 좀 다른 게 오래전에 아까 일본은 매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만금은 심지어 이 행사하는 부지를 유치 결정되고 나서 매립을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프레점버리 안 했다고 준비에 해당하는 몇 천명을 모여서 하는 행사 안 했다고 그거 지적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바다였겠죠. 그렇죠. 이미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죠. 원래 저긴 바지락 주소로 가는 데다. 꼬막해는 데인데. 그렇죠. 바지락은 유명한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래요? 매꾼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국내 최상급 바지락 생산지였습니다. 매꾼 지 얼마 안 됐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 염분이 너무 남았기 때문에 나무를 못 심어요. 나무를 못 심고 그리고 땅이 이제 단단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높이는 걸로. 경사를 두는 거죠. 그럼 물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만금 젠버리 부지는 아주 평평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농지로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매립을 하는 거를 유치 이후에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젠버리가 이제 세만금 추가 매립을 추진한 명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젠버리 부지가 원래 그 매립 전에 관광 레저용지로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7년에 세만금 개발청이 발표한 그 세만금 기본 계획을 보면 이걸 편의상 농업용지로 관리하는 걸로 바꾸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회부지로 활용 후 일정 기간 농업용지로 관리를 하다가 세만금 개발청이 요청하면 농림부에서 세만금 개발청장이 지정한 자한테 양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래 10년 사이에 청장이 어떤 자에게 지정하는지. 그가 범인의 일원이죠. 그렇습니다. 알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에. 아니 농지로 갑자기 젠버리를 통과해서 바뀐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젠버리는 관광 레저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농업용지가 되면 한국농어천공사의 농지관리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해요? 모든 건 돈으로 봐야 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농업용지로 바꿨다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2013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세만금 매립을 우리가 빨리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세만금 사업이 수익성이 보장이 안 돼서 민간 자본이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자본도 해야 되는데 세만금 관련 특별법들도 또 있거든요. 여기서 특별회계법 이런 게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 어디에서 돈을 얼마나 줄 것이고 이런 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재원 마련이 지금 전혀 담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끌어질 수 있는 게 농지관리기금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전에 처음에 이거는 노태우 정권에서는 처음에 농지로 내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농지기금을 쓰기도 했어요. 그게 쉬운 길이라는 걸 또 아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회부지를 매립하는데 농지기금 2천억을 썼습니다. 그럼 농지를 할 때는 물이 안 빠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고여있어야지. 물을 가둬야죠. 그렇죠. 가둬야죠. 그래서 평평하게 짓는 거예요. 당연히 배수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지금 텐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래서 부지가 침수돼서 프레젠버리를 못 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언론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원택 의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사실 그게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은 배수가 안 돼서 그런 거다. 현장에 가봤더니 그렇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프레젠버리를 그런데 만약에 했다면 미리 알 수 있었던 문제들. 화장실이 그지같다.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었겠죠. 최소한. 그런데 그 프레젠버리를 못 해서 이런 것도 점검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매립하느라. 시간을 다 썼어요. 매립을 하는 게 끝난 게 2022년이거든요. 그때까지도 매립이 안 됐고 한 2021년 8월에 난 기사를 보면 우리 80% 매립 완료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자랑이라고. 무슨 말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20%는 바닷물이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게 마치 영화 시간 5분 남았는데 친구한테 나 바지 입었다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서 자 보든가. 그래서 행사 준비 기간이 6년이 있었는데 그동안 뭐 했냐라고 했을 때 거의 5년을 매립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21년에 야영장 기반 시설 공사 업체 입찰 공고가 나갔어요. 그런데 야영장이 기반 시설 공사의 70%를 차지하고 공사 예산 기간이 2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회 정확히 1년 9개월 남기고 업체를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회 1년 전 그러니까 2022년 8월 때 기반 시설 공정률이 37%였어요. 심지어 메인 건물은 내년에 완공이라고 하죠. 네. 내년에 완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XSFM입니다. Perfex 25 Perfex 25 Perfex 25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1대1 수업 Perfex 25 그럼 대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됐나? 갯벌 매울 돈을 일단 받아오긴 했는데 행사할 돈이 없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최종 예산이 117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간척지 젠버리 총 예산이 380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3분의 1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참가 인원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1171억이 매립비용 제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 썼느냐를 가지고 지금 요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에 700억 원 정도를 인건비로 썼다라는 기사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조직위 측에서 대응을 한다고 세부 내역을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55억이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위로운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비중을 보게 되면 국가가 주는 돈이 있고 전북도에서 쓰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전화북도 쪽에서 쓴 돈이 한 26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했던 것보다 덜 쓴 거예요. 원래는 400억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 돈은 거의 기반시설 짓는 데 썼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행사 실제 개최 기간 동안 쓰는 돈들, 시설 관리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은 다 정부 쪽에서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2020년에 추가로 배치가 됐어요. 그 돈이 거의. 왜냐하면 이게 예산 초안이 처음에 젠버리 우리 할 거예요 라고 냈을 때 491억밖에 안 됐거든요. 3배가 많죠. 지금 371억이니까. 그런데 이게 2020년에 846억으로 늘었어요. 왜냐하면 초안에는 기반시설 건설 비용이 포함이 안 돼서요. 그래서 그 뒤에도 이것저것 다 끌어썼면서 지금의 돈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세부 내역을 따져봤을 때 결국 정부가 한 700억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돈을 행사 실제 기간 동안에 쓰는 거라고 하면. 현 정부에서 그건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진짜 매립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실제로 폭염이 왔을 때, 폭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현 정부에서 있는 1년 동안에 못할 건 아니었어요. 돈도 거의 그때 와가지고 쓰였고. 그래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평창올림픽은 정권 바뀌고 9개월 만에 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장에서 종종 겪는 사례죠. 개판된 프로젝트 인수인계 받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인수인계 받아서 더 개판으로 만들어낸 거죠. 인수인계 받아서 아무것도. 뭐야 개판이잖아 이러고 난 몰라 이거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너 왜 이렇게 했으라는 거야. 아 그거 인수인계를 그렇게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근데 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일단 여기 부시 선정부터 잘못돼가지고 매립하느라 뭘 하지 못했던 것도 있네요. 네. 그렇죠. 그게 그걸 진짜 탓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는 약간 탓이 있어요. 전 정부도 좀 그게 있고 전라북도 쪽에서도 잘못한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젠버리에서 정말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들. 청소년들이 너무 불편하게 생활을 해야 되고 퇴소를 했는데 숙소가 없고. 이런 문제들은 지금 당장 처리해야 했었던 일들이잖아요. 모기, 화장실, 에어컨, 그늘, 물가. 는 작년에 미리 묶았다 놓죠. 그렇죠. 알고 보면 다 반나절만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심지어 폭염 관련해서는 예산 부족하다고 행사 두 달 전에 94억을 추가 편성을 요청을 했어요. 왜 부족했을까라는 고민은 들긴 하죠. 그런데 이거를 예산 승인을 여성가족부에서 하거든요. 이 행사를 개최하는 조직위원회의 일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이었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걸 요청했는데 20억으로 깎였고. 그래서 해결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4일에 정부에서 69억억을 긴급 지원했어요. 문제 터지고 나서 땜빵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조직위에서 발표한 폭염 대비 물품 구입 비용을 보면 2억밖에 없었거든요. 67억 어디 갔냐. 67억 어디 쓰긴 썼을까요? 이건 그런데 4일에 바로 편성이 된 거여서 지금 점검이 안 되겠죠. 그렇겠죠. 너무 늦게 줘서 쓸 시간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 2억은 69억을 줬는데 2억밖에 안 썼다라기보다는 사실 94억 원을 추가 편성을 한 이유가 2억밖에 안 써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20억밖에 안 줬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 20억은 어디 썼지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렇겠죠. 양비론을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 60대의 진중권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야의 정쟁 때문에 이게 묻혔다. 일단 틀린 말이에요. 정치권은 이걸로 정쟁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쟁을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는 게 타당해요. 그리고 정치권과 행정 그리고 지방정치를 나누어 생각해야 돼요. 지방정치는 신났어요. 세목도 분명히 지정 안 했을 거예요. 준비가 부실했다면 세목 지정은 분명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먼 돈이 돼요. 이걸로 외유를 떠났다 온 거죠. 전북도의원들은 아마 비슷한 다른 사업에 돈 옮겨 쓰면서 신내고 자기 명함 팔고 하는 일을 전북도지사도 했을 거예요. 따라서 지방정치는 신났어요. 그리고 정부는 그 사이에 무심했던 것 같고요.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관심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이 돈을 딴 데 쓰는데 관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관심은 있었다. 행정과 지방정치는. 그렇죠. 정부는 다른 느낌으로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아까 원래 일장이 여가부 장관이었는데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원래 젠버리 조직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장관과 민주당 김윤덕 의원 2인 체제였어요. 그런데 작년 2월에. 갑자기 숟가락들이 들어와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장관, 그리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참여해서 5인 체제가 됩니다. 보통 김윤덕 의원의 존재에 대해서는 베테랑 기자들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게 이런 국제대회가 있으면 국회가 숟가락을 올리기 위해서 국회의 대표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따라서 의원 본인도 그냥 원탁회의처럼 굴어요. 어? 비가 많이 왔네요? 프레점버리는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지금 하면 부상자가 속출하겠네요? 이 정도 얘기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국회는. 문제없나요? 네. 실제 운영은 장관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5인 체제로 개편하고 5명이 모이는 회의가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회의 영상이 얼마 전에 풀렸는데. 그래서 지금 폭염, 그때도 폭염 얘기 나왔어요. 폭염대책 잘 되고 있냐고, 정말 잘 되고 있는 거 맞냐고 물었더니 그 여성 가정부 장관이 지금 저랑 싸우자는 건가요? 라고 답했거든요. 왜요? 왜지? 그럼 싸우지. 싸우지라고 하지. 실제로 이게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 망가지는 데 가장 큰 일을 했지만 망가질 줄 모르고 광은 가장 열심히 파는 행동을 했던 건 대통령 부부였고요. 그렇죠. 젠버링 행사 때 그 사진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큰 사고가 난 다음이라 지금 그 사진이 묻혔는데 개형식 때 두 사람이 무슨 정말 나쁜 말은 최대한 생략하고 뭔가 스타처럼 들어오는 장면을 연출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들어올 때 대통령실이 찍은 사진 보면 등 뒤에 거대한 LED 있고 거대하게 딱 클로즈업돼서 부부의 모습이 잡히는데 뒤에 프레지던트 윤석열이 아니라 코리아스 퍼스트레이디 김건이라고 써 있어요. 이상한 게 두 개예요. 일단 김건이 이름 사실 그것만 해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그동안 해오는 것을 봤으니까. 근데 왜 코리안 퍼스트레이디가 아니라 코리아스일까? 이 미묘한 차이 뭘까? 이건 제가 연구 중입니다. 프레지던트 오브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위에 적혀 있어요. 나도 깜짝 놀라서 지금 봤네. 우더른이거든요. 좀 위에 적혀 있어요. 알파벳 순인가요? 혹시? 코리아스 퍼스트레이디. 프레지던트 오브. 근데 또 그 행사에 간 이유가 뭐냐면 올해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 추대가 됐어요. 제가 아까 정부는 나름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게 이걸 통해서 얻어가려고 한 것들이 이미지였던 거죠. 대통령이 팔 광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온다고 그때 당시 개형식 때 소방당국이 온열 질환자 너무 많이 나온다 해서 생사를 중지하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중지를 안 하고 그냥 했었죠. 심지어는 대기타게 만들었죠. 대통령 부부 행사 일정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이 현장 가서 점검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지원위원회가 또 결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숟가락은 겁나 열심히 얹었어요. 지금 다 안마하고 있어요. 하윤 씨. 장관 3명과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금 간 거. 그리고 그때 가서 그 유명한 이상민 장관 온수네 짤을 만든 것이고요. 온수네오 짤. 네. 그 뭐였냐면 잼버리 가서 상상가수도 같은 걸 점검을 하는데 물이 온수인 거예요. 그래서 온수가 나오네요 했는데 그게 사실 너무 더워서 그렇죠. 포스가 되어져서 온수가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온수가 잘 나오네요. 아니 얼마나 공감 능력이 없으면 이 더운데 그런 야영장에 온수가 나올 거라고 상상을 합니까? 몽골에 가보셔야겠네요. 몽골에 가셔야죠. 같은 결론은? 네. 그래서 결론은 관심이 없고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준비를 대충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을 진짜 못한 거죠. 관심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을 못했다가 맞는 답입니다. 그렇죠. 아 진짜 그냥 와서 텐트 친다는데 뭐? 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근데 너무 생경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한국에서 열린 국제 행사들은 다 잘 해왔거든요. 정권을 막론하고 잘했죠. 망한 경우는 아예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망해버리니까 최초의 멸망이에요. 너무 생경이에요. 다들 판자촌 철거를 하면서 같이 잘하려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이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한국에 숨어있던 억밀려 있던 보수적인 한국 시민들의 심리를 대변해 주는 거라고도 쉽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냥 그런 느낌인 거예요. 2020년대에 한국의 보수적인 부자들은 어떻게 굴까?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세상에 모든 깔끔하고 아름답고 나한테 잘 서비스하는 모든 게 하늘에서 뚝딱 생기는 줄 아는 부자 마인드. 상스러운. 지금 중앙정치가 행정을 보는 시각이 그런 게 아닐까. 나타나라 하면 있고 월급 깎으면 가만히 있고 하는 사람들을 꺼라고. 국민 일방을 보는 시각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딱 시스템 갖춰진 것만 보면 문제가 없어요. 조직위원회 있고 장관들이 다 데려갔고 감시하는 조직이 있고 심지어 한국수자원공사랑 농어촌공사가 다 와서 점검 한 번씩 했었어요. 국가하면서 질의도 했죠. 잘 준비되고 있냐고 정확하게 질문도 했어요. 그런데 망한 거예요. 지금 이게 정치가 작동하지 않아도 행정은 돌아가야 최소한 일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일본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건 둘 다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정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행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면이 조금 있죠. 혼자서는. 그렇죠. 언론이 견제 기능을 못하는 탓도 크기도 하고 저는 돈 쓰는 항목을 분명히 정비해 줄 줄 알았다면 지난 정권에서 전북 도의원들이 54번 외유를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만 닥쳐오면 대한민국은 역대 무조건 잘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사람이 갈려나갔을지언정. 그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어떤 공무원이 죽을 고생한 거다. 그게 평창올림픽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다들 국격에 미쳐있는데. 9개월 동안 그만한 경기장을 뚝딱 하고 잘 지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행사가 아니라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일처리가 됐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열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 들어갔다 나온 나라들이 있잖아요. 브라질, 미국. 미국 얼마라고요? 성남시 인구 이상의 시민들이 죽었다고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렇죠. 정말 공포죠, 그거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미 선예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이태원 참사가 같은 메커니즘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처리된 것처럼 보이기만 하고 하고 있다 말하기만 하면 되고 문제 생기면 그냥 내 잘못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그냥 너무 깊이가 너무 없는 이 모든 일처리 방식들이 모든 지금까지의 이 나라 망신의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쯤 되면 세상 가장 둔감한 기자여도 느끼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와, 이 정부 사과 한 번도 안 했어. 그렇죠. 마지못해 한 거 빼고 사과 한 번도 안 했어. 그런데 이걸 또 한국 종특이라고 분석하는 기사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그건 걔네 종특이죠. 그건 종특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의 종특인 게 역대 종권들 사과 참 잘했습니다, 다들. 사과도 사과고 공직사회가 이렇게 일 못하고 외유 가고 이런 것도 다 원래 그랬다. 공직사회 원래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공직사회 그런 거 한 번 대차게 까여서 한 5년, 6년 외유 안 갔죠. 이렇게 말하기 미안한 게 외유 가면서도 이 정도 일들은 해결했어요.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시점을 혹은 사건을 기점으로 너무 행정이 안 돌아간다. 이 시스템 자체가 다들 그냥 유야무야 하면서 보고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생겨간 사태인 게 행정은 공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없으니까 지금 그 상황을 처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뭘지 좀 더 언론에서 파고 들어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시간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정리를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이 많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가장 둔감한 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와 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이 정부에서 완벽히 빠져 있는 것. 책임감. 국정에 책임감을 안 가지려는 사람들이 왜 당선되려고 했을까. 그렇죠. 지금까지 뭔가 양비로나 하려고 해도 이때까지 일어난 일들까지가 딱 전 정부에도 탓을 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현 정부의 탓을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만발하고 있어요. 심지어 핵심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대한 짧게 종료해봤습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자자자자. 잠먹고. 야야. 잡아. 마구 마구 마구.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무.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이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엑스원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출근길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까지. 소리와 나, 둘만의 휴식.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장사가 다시 잘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가의 바워스 앤 윌킨스 제플린을 필두로 블루투스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 사운드 바까지 쓸만한 제품들을 잘 골라놓은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을 방문해보세요. 잠재웠던 버스킹의 피를 끌어올릴 JBL의 파티박스도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네, 요즘 구매하시려면 환율이 불리해가지고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럴 때일수록 최저가 검색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안되면 여기 오세요. 파티박스는 이퀄라이저 따라 조명이 안에서, 스피커 안에서 번쩍번쩍번쩍 거리죠. 제가 광안리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버스킹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구청에 문의하세요. 그렇죠. 방금 잡혀갑니다. 과태료를 물어요? 아니면 집에서 혼자서 쓸쓸하게 이 번쩍거리는 LED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꾸준히 사랑받은 자브라 라인업 등의 합리적이고 좋은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의 하이파이 섹션을 눌러보세요. 그렇습니다. 스피커를 하고 싶으셔도 방문하셔야 되고, 버스킹을 하고 싶어서 방문하셔야 되고,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그래도 방문하셔야죠. 좋습니다. 자, 오늘은 건조에디터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긴급히 이 주제로 바꿨습니다. 최대한 짧게 했지만, 이것도 할 말이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내기했어요. 이게 시사진행자 특유의 I told you so. 인셀 범죄를 곧 만나시게 된다. 물론 제가 몰랐던 건 이렇게 고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까 젠버리 사태를 봤을 때,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데 당장 거리 나가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 더 직접적인 공포죠. 네, 신림역이랑 서현역에서 2주 간격으로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일명 칼부림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범죄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네, 이건 보도가 차고 넘치고. 네, 그래서 저희는 결국 정치 얘기를 그래도 하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 주제를 골라온 이유는, 이제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했고,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건 사건 반장에서 하면 됩니다. 네, 정치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사건 반장은 아닌데서도 너무 이렇게 해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왜 쇼츠로 자꾸 내, 이게 메이저 언론사가 왜 이 영상을 쇼츠로 내보내냐고. 그러니까요, 저는 헤드라인이 너무, SBS였나요, KBS였나요? 막, 이렇게 해서 큰 따옹을 해놓고, 비명 지르며, 이런 식으로. 이게 일부 국가에서는 스노프 관련 범죄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거 언론사가 배상 엄청나게, 저는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언론장악을 법으로 이렇게 하려는 거 말고, 언론에 대한 견제체고, 왜냐하면 언론은 권력기구니까, 민간에. 뭐가 있을까? 배상 관련된 건 확실히 법을 넣었지. 아, 네, 정말요? 네. 이게 뭐예요? 왜 스노프를 해보내? 그것도 그렇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불러서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도. 그거로 세월호 이후로 지금 10몇 년째 못 고치고 있어요. 자회자 신상 공개도 유튜버가 하니까, 아이고, 우리도 해야겠다 싶어서 따라하고요. 그건 왜 따라해? 미쳤나. JTBC였죠? 네. 이런 얘기는 다 집어치고 싶었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그래서 범죄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으로 무엇을 내놓았는지, 정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가 범죄를 다루는 방식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입장이 얽혀있을 수 있고.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사회 영역 전반을 파악하고 다루는 방식과도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이죠,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흉기 소지 의심자와 이상행동자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선멸검문 검색이 실시가 되고요. 범죄가 발생하면 경고 없이 실탄사격을 하는 게 허용이 되고, 경찰 면책 규정도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살인 예고 지역과 다중이용시설에는 총기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과 장갑차가 배치됐고요. 네. 검찰은 묻지마 흉기 낭동을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로 규정을 했어요. 규정까지는 맞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이제 검찰과 많은 관계가 있으신 법무부에서 제도적 해결책을 두 가지를 크게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그리고 사법입원제 도입입니다. 사법입원제에 대한 해석. 네, 사법입원제랑 이제 자해나 혹은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을 시킬 때, 법원이나 혹은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꽤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이러겠다니까 좀 식겁한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현재 국내에서 그럼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경우에 가족이나 보호의무자나 시군구청장, 지자체장 신청에 따라서 강제 입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의사의 진단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네, 더글 놀이에서 봤죠. 네, 그래서 가족과 의사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사법기관이 책임을 지게 하자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환자 인권 침해를 우려를 해서 계속 도입이 유보가 되었거든요. 아, 이게 좋게 말하는 거군요. 가족과 의사가 이것을 결정하기에는 심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사법기관이 이 책임을 대신 져주겠다. 그렇죠. 좋게 해석한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도 의사도 부담을 최대한 덜 지거나 혹은 가족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 때 이걸 좀 크게 뜯어 고쳤죠. 옛날처럼 그 영화 아가씨에 나오는 그런 장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현재까지는 법부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겠다, 이제. 네, 그래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그런 거고요. 지금 형법상 이게 없는데 이걸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건들에 대한 정부에서 낸 대안들은 보면 거의 처벌과 사후대응 중심이죠. 그렇죠. 벌을 더 주겠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원래 무기징역 자체가 굉장히 엄정한 처벌인데 그리고 가석방의 여지가 있나?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네, 가석방 되고. 1년에 12명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정에 대한 정치적 해석의 측면인데 우파는 보통 교정을 벌준다고 생각하죠. 조금 더 본능에 충실한 해석이랄까요? 좌파는 정말 교정을 교정이라고 보는데 교정을 교정이 아닌 벌주기라고 보면 그 교정시설이 벌받은 사람들을 범죄자 엘리트로 만드는 곳으로 변질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어차피 평생 가석방이 안 되는 여기서 썩을 놈이면 거기에서 더 나쁜 놈이 돼요. 프리즌. 그렇죠. 그리고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더 적죠. 그러면 어차피 가면 계속 써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범죄 전문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석방되는 범죄 전문인을 양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유형의 범죄에서는 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런 식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그렇죠. 어차피 나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서 범죄를 저지을 건데 걸릴 게 그걸 두려워한 이들의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벌은 받기 전까지 내가 받을 거라고 믿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잡혀 들어가면 가석방 절대 안 되겠네. 범행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인생 계획을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다면 20년 뒤에 가석방이 돼서 그때부터 다시 재처 공부를 해서.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죠. 사실 많은 이들이 지도 죽을 생각을 했거나.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처우를 두고 형벌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건에만 대한 태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저번에 잠시 다뤘었죠. 영화 사례죄 폐지나 신상공개 강화 같은 것들. 다 비슷한 이슈죠. 이 정부의 해법은 늘 매우 철화입니다. 매우 치면 쫄아서 안 하겠지. 이 정부가 그런 해법을 줄기차게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언론이 10년 넘게 그래 왔어요. 그렇죠. 교정을 처벌로 다뤘죠. 늘. 2000년대 내내 대한민국 언론과 대한민국 정치의 관계 하나의 큰 줄기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적 가장 큰 권력이 검찰에게 있고 그걸 언론도 알았다. 그리고 검찰과 언론은 엄벌주의를 늘 좋아했다. 그 지점에서 정서적으로 늘 만났고 그걸 야당 타락에도 쓰고 사람들한테 겁줄 때도 쓰고 검찰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론은 항상 엄벌을 좋아합니다. 여론은 엄벌을 좋아합니다. 그건 200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형 집행은 거대한 잔치죠. 옛날에는. 네. 그렇죠. 팝콘도 팔았을 겁니다. 2000년이 뭐예요. 기원 전엔 더 좋아했죠. 파티였으니까. 네. 락페스티벌. 랜덤으로 죽이기 뭐 이런 거 했을걸. 술 먹기 게임으로. 네. 근데 뭐 이런 경향은 보수 정당에서 굉장히 심하죠.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언별주의를 강조를 해왔고요. 이제 아까 그 여론 얘기를 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사형 집행 논의예요. 네. 사형제 찬성하는 여론이 항상 70%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2017년에 이제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들. 뭐 홍주표 시장 같은 사람들이 모두 사형 집행을 이제 찬성을 했고. 2012년에는 이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도 이제 사형제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사형제 부활 얘기가 나오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사형 집행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흉악범 사형은 포필리즘적 발상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과연 이게 얼마나 지켜질까는 고민이 되네요. 검찰 수사권은 없애야 된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렇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될 거였으니까. 그런데 언벌주의 혹은 범죄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하고 이런 거는 보수정부의 사실상 키 아이템이에요. 네. 전 세계 어딜 가나. 네. 외부 적이 있다. 적이 미친 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단결하자라는 논리를 딱 쓰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자민당 집권 하의 일본입니다. 일본은 사형을 적극 집행하는 나라예요. 지금 몇 안 되는. 그래서 자민당 집권 후에 사형 판결 및 집행이 더 증가했는데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드디어 사형제 폐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것이 좀 배신당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실패했고 일본의 정치를 보면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오랜만에 정권이 교체됐는데 일본의 많은 좌파들이 되게 첫술에 배부르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단일 대우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걸 동일본 대지진이 완전히 쓸고 지나갔고 다시 복구하지 못했어요. 이미 서로 사이가 너무 나빠졌어서 이제 이기려고 모여드는 걸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자민당은 영생을 얻었죠. 계속 사형할 수 있게 됐죠. 사형제 폐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사형제 폐쇄를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정당은 진짜 공산당이랑 공명당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명당도 그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그러니까 연립 집권을 해도 못 꺼냅니다. 우파의 최고 무기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상 폐쇄 국가가 많은 거죠. 여론에 꺼내놓으면 여론은 본능적으로 길거리에서 누가 죽는 거 좋거든요. 잘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집행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폐지는 아무도 말을 못 꺼내잖아요. 저는 이 얘기까지만 할게요. 일본을 정치적인 문제에서 이런 데 참고할 때 참고가 참 많이 되는 게 우리나라가 꽤 많이 배워왔고 정서적으로 공유하는 게 많구나 싶은 게 일본의 미디어가 자민당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범죄자 망신 주는 게 일본 미디어 최고 장기예요. 심지어 그냥 당장 구속만 돼도 신상이 닦아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심각한 폭행범이냐.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절도범도 NHK의 신상이 닦아요. 이런 망신 주기 저널리즘은 우파에 늘 도움이 되거든요. 엄벌주의를 원하게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조용히 살아야겠다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조용히 살아야겠다가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에 조용히 살겠다가 아니라 들키지 말아야겠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얘기라고 했는데 이걸 한동호 장관이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논리가 사형집행 찬성론자가 들어서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지난달에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이걸 언급을 하면서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형집행 찬성을 열심히 다시 말하고 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흉악법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 인권은 흉악법이 누릴 권리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괴물이 뭐냐. 정신질환자입니다. 이거 자꾸 젊은 기자들이 이런 사람들 붙잡힐 때마다 정신질환 있나 없나 취재하고 데스크에서 시키지 않아도 그게 또 붙잡고 하는 습관 생겼죠. 아니. 조현병 아냐를 기사로 되잖아요. 사이코패스 아냐. 그게 왜 기사냐고. 심지어 알아보지도 않았어. 전 너무 놀랐던 게 이수정 교수를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래서 정신질환자냐 아니냐. 그러니까요. 참. 이게 물론 범죄에 영향을 안 미치는 요소는 아니죠. 미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단일한 원인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일 뿐더러 공포를 더욱 조장하는 거 외에 효과가 없으니까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미친놈이 있으니까 맞추시지 않기를 바라고 그냥 알아서 잘 조용히 삽시다. 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미친놈 개인의 문제인 거고. 그렇죠. 여기서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건 처벌밖에 없어요. 정말로. 네. 그런 점에서 사법 2번째 또 논쟁적인 것이고요. 이세계관입니다. 우리 중에 적이 있고 처벌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이해. 현 집권 세력이죠. 네. 그렇죠. 양비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조경태 의원 되게 오랫동안 최고 친노였죠. 너무. 양비론자들을 위하여 바칩니다. 이건 처음부터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건 맞아요. 그건 정신의학계에서도 범죄학계에서도 계속 강조해왔어요.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거는 많은 문제가 생각보다 얽혀있는 문제인 게 정신과 입원 병상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진료를 받으러 사람들이 저한테 안 가고. 돈은 누가 내? 네. 그리고 이 학계에서 연구하는 비용도 부족해요. 지금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그리고 지원 체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지원할지 체계도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냥 격리만 하자는 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키워드로 써볼 수 있는 게 묻지마 범죄인데요. 지금 정리를 딱 하자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묻지마 범죄가 문제다라는 거잖아요. 자꾸 그런 단어를 쓰죠. 네. 정부 입장은. 정신질환이라는 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스탠스임을 알 수 있죠. 사회적 현상임을 부정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또 심지어 묻지마 범죄라는 거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이건 이유가 없다. 무슨 소리야.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물어봤을 텐데. 그리고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예방을 하나요? 많이 물었어. 범죄일 뿐이에요. 사실 저번 주말 동안에 언론은 정신질환을 많이 조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보는 수많은 SNS는 수많은 커뮤니티 이름만 오고 갔죠. 그랬죠. 좀 더 커뮤니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더 해주세요. 그런데 일단 묻지마 범죄부터 잡고 가보면 이게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언론이 쓰면서 굳어진 용어일 뿐 의미가 전혀 학교에서도 합의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경찰 통계 분류에 묻지마 범죄가 없습니다. 추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연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1월에 이걸 일본을 따라가서 이상동기 범죄로 부르기로 했어요. 아니 그래. 일본은 사형도 있는 나라인데 이런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오래전부터 겪어온 나라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았죠. 범죄 분석도 하고 통계도 수집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쌓여 있는 게 없어요. 지난해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드시 또 일어날 텐데도 말이죠. 그럼 당연히 학계 연구도 부족하겠죠. 아까 사회 탓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전문가 인터뷰를 찾아보면 운둔형 외톨이 문제다. 청년층 좌절 문제다. 짚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짐작이죠. 사실 이것도. 네. 커뮤니티 전체가 국가 욕할 때 약간 머쓱한 것 중에 정치권 욕할 때 약간 머쓱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코앞에 닥칠 때까지 아무도 준비 안 했어요. 그렇죠. 사실 들어가 보면 맞을 수 있어요. 운둔형 외톨이 문제랑 연관이 클 수 있죠.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런 연구가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그런데 그걸 지금 실제로 학계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나온 결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자체가 지금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절망이 원인이면 그게 어떻게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되게 됐는가. 그 트리거가 뭔가를 살펴보는 단계까지도 못 갔고요. 커뮤니티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청년들이 다 절망하는데 청년이라고 해서 다 살이 나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 말에 동의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 맞아.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범죄자는 처사를 주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범죄자를 그렇게 불쌍하게 보지 마. 그게 아닌데. 홍정욱 씨 딸이 약쟁이지만 모든 부자의 딸이 약쟁이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그렇죠. 최근 한국에서 그래서 좀 새롭게 나온 얘기가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 얘기예요. 그래서 흉기난동 이후에 7일 기준에 그 살인 예고 글이 또 굉장히 문제가 됐죠. 7일까지 187건이 올라왔는데 그중 59명이 검거가 됐고요. 거의 대부분이 10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글들이 거의 DC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DC 칼부림 갤러리가 생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때까지 없었던 게 신기한데 이때까지 DC에서 범죄 모의가 있었고 실제로 그게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는데. 인증도 많았어요. 네. 인증도 많았고. 최근에 그 우울증 갤러리였나요. 네. 그렇죠. 거기에 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물학대보다는 성폭행 관련된 인증이 훨씬 많았고요. 이건 되게 오래됐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적용이 안 됐죠. 커뮤니티 자율 규제 이런 것들이 전문가 인터뷰 쿼드 하나 따는 거에 등장만 딱 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딱 끝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사실 DC는 뚜껑 닫힌 음식물 쓰레기통 정도로 생각을 했죠. 네. 아파트에 있는. 그렇죠. 일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냄새가 지금 너무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강 밑바닥에 괴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사실 서현역 사건 가해자도 DC 이용자였고 거기에 무기를 구매했다, 칼을 샀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실제로 거기를 규제하고 그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그게 단순히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정서가 범위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사실 DC 앱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분이라면 거기서 얼마나 가진 것들이 유머와 조롱의 소재로 그냥 쓸 수 있는가를 아실 수 있잖아요. 뭐 고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막 정서가 그렇잖아요. 이것만큼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건드려야지를 가지고 올림픽을 하는 공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하면 이제 박수를 받는 거죠. 네. 형 짱이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그 안에서는 이제 관심 자본을 가지는 그 메커니즘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서현역이랑 신림역 범죄가 일어난 거랑도 사실 비슷하죠. 그리고 살인 예고 글 올린 사람들도 접히고 나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이거 뭐 커뮤니티를 닫는다고 다 해결된다라고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되게 청년 세대 불안 혹은 사회적 맥락 이런 거를 들여다보면서 범죄 예방을 하려고 한다면 이 정도의 디테일함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정부는 되게 이런 쪽이 너무 깜깜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현 정부는 청년 세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끄집어낼 때.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를 사용은 오히려 많이 했죠. 너무 많이 했죠. 근데 여기에 문화와 정확히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거의 연상선사에서 지난 8일에 게임을 비판하는 기사를 올렸어요. 아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이 돌았죠. 나올 게 나왔다라면서. 네. 그렇죠. 한국적 결론.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네. 정말 몇 년째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올해 화두가 메카시즘 아니겠어요? 네. 20년 전에 잘 쓰던. 게임 탓도 해야죠. 제가 그 기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 다음 줄이었어요. 땡땡땡 인턴 기자. 아. 정말 슬퍼지네요. 네. 네. 그 뭐 게임이 문젠가? 네. 콘텐츠의 폭력적인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걸 비판적으로 못 보게 하는 사회가 문제일까요? 네. 원래 누구나 60대 어른들이 하는 못된 소리를 주워 섬기고 싶은 20대 시절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커뮤니티의 유머의 특성들. 이런 거와 같이 연관지어서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걸 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실제로 연구를 하고 일본처럼. 일본은 그래서 사회적 고립이 원인이라고 굉장히 원인을 지목을 했고. 그래서 2021년에 그걸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막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는 지금 형사 체계가 그걸 따로 분류해가지고 통계도 볼 수 없어서 연구도 안 되고. 뭐 그냥 일단 잡아넣기만 하자는 식으로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사회와 개인의 삶이 얽혀있는 방식에 주목을 해서 제도적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정부가 과잉 대응을 하면은 오히려 커뮤니티에 있는 10대들은 그걸 오락으로 느낀다. 그래서 더 튀어나온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싫어하는 담탱이 놀려먹고 싶은 마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접근이 돼야지. 뭔가 최소한 정치가 범죄를 막고 싶어 한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간 다 했으니까 정치적 조감도를 간다니. 문학인이 자기 소셜에 올려놓은 조선일보 1992년 7월 23일 기사. 제목. 인종 간 격투 새 비디오 게임 한쪽 죽을 때까지 혈투. 무슨 게임 얘기인 줄 알아요? 스트릿파이터 2. 흑인 선원 미국의 군사기술학교 학생 일본의 스몰 레슬링 선수 블라블라. 너무도 정교하고 사실적이어서 폭발적인. 92년이에요. 언제죠? 31년 전이군요. 정치적 조감도. 우파가 차별적 외침을 합니다. 차별적 외침은 기본적으로 기득권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외침이에요. 2010년대 판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기득권인데 내가 기득권을 못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들 중에 보통 테러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테러 이후로 그전까지만 해도 이거 무슬림 아니야? 테러 만나면 그렇게 생각하던 미국인들이 무조건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들이 이런 짓을 벌이니까 론 울프라는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외로운 늦대. 그리고 이제는 그 말에도 회의감을 느껴서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회가 만들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으니까. 극우가 차별적인 외침을 하면 테러가 일어나요? 테러가 일어나면 사는 게 무섭죠?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총기 규제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변질됩니다. 혼자 살아야지. 그래서 전미총기협회는 극우랑 있는 게 낫죠. 이 통치기법은 아름아름으로 수출됩니다. 한국은 총은 없지만 불안감을 확산시키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데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쪽이 우파에게는 표 왔기에 낫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거나 서로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투표장에 나오게 될 테니까요.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죠. 내일 이 시간에는 베이비클럽장하고 재미없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애증의 정치클럽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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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I, D, W, K